오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봐봐요 우와 이렇게 저희 멤버 일곱 명이 근데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찬우는 어디에 들어와 있는지 찬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니까요 자 렛츠고 자 렛츠고 어 추네 오 와이어네? 네 파래요 내 얼굴 봐 잘생겼어? 이겼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면 이겼다 영어 댓글이죠 I NEED BOSS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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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뜻이죠? I NEED BOSS 보스에요? 보스 보스가 필요해? 보스 빨리 해야 되는데 네 한 명씩 한 명씩 하는거에요? 아 이거 하는거였어요? 다 하는거에요? 이거 눈치게임이다 라고 빨리 해야 돼요 그거 아까 했는데요 네? 아까 했는데요? 딴 거 하셨죠? 이게 어떻게 해요? 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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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facilitating 보스 보스 박수 한 명씩 한 명씩 보스 아니 보스 보스 차가 안 돼 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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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했어 했어 했어